수출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시겠나요? 그래서 코트라가 준비했습니다. 첫 수출에 도전하는 당신을 위한 솔루션 코트라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을 소개합니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은 수출을 해본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이나 수출을 이제 막 시작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출을 희망하는 내수, 초보기업들에게 수출 관련 컨설팅부터 바이어 발굴, 무역 실무지원, 청약 및 후속지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해외 주재원, 해외 마케팅 근무 등 무역 관련 실무 경험이 많은 수출 전문위원과 기업을 1대1로 매칭하여 주기적인 기업 방문과 상담으로 수출 희망 기업을 분석하고 담당 수출 전문위원과 함께 수출을 위한 로드맵 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을 통해 기업은 수출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수출 전문위원은 기업 맞춤형으로 정부 지원 사업 및 해외 마케팅 사업을 안내합니다. 수출 준비는 되었는데 바이어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코트라 빅데이터, 트라이빅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와 연계하여 127개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통해 잠재 파트너 찾기를 지원합니다. 또한 관심 바이어 대상, 무료 화상 상담 지원에 더해 샘플 배송 및 바이어 피드백을 제공하는 테스트 마케팅 사업을 지원합니다.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사업은 수출뿐만 아니라 법률, 금융, 통관, 특허 등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내수 초보 기업을 지원합니다. 수출 기업으로의 전환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성공 스토리 D-Day 1입니다.